이거 어차피 못 나와요. 야, 코브TV 나가. 코브TV 내보내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제천 빨간 은행이다. 싫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빨간 은행이다. 뭘 내가 한번 가져와야겠다. 레시피 같은 거. 저파도요. 아, 거기 가서 토는 거 같아. 다 임동역인데 레시피 좀 써요, 형만. 다 준대잖아. 임동역에 숨고 오셨어요, 형님. 명절에 먹는 떡국. 왜 앞에 명절이 왜 들어갔어? 됐어, 안 됐어. 형은 명절에 어머님들이 나와서 이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? 아니, 진짜 개념 진짜로. 얘네는 쓰러져 바로 안 먹어요. 밖에서 스테이크 살고 오지. 트러플 갈고. 캐비어 뿌려서. 지석이 봐. 사면 씹는다고. 평소에 반응이 있잖아. 너 싸움 잘해? 아, 월 시즌 끝나고 얘랑. 맞장 뜰 건데. 뭐 찍으러 올려요? 아저씨, 아저알락처하게. 아빠 부르겠지. 부르겠지? 식단 자라. 식단 자라. 식단 자라 뭔데? 네? 식단 자라. 식단 자라. 식단 자라. 식단 자라. 아, 나 아까 먹어보려고 했는데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어떤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? 저 집밥이요. 아, 네. 아, 네. 못 쓰겠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모범 답안 한번 다시 맛을 봐. 추석. 추석 명절 때 먹는 떡볶이 제일 맛있습니다. 그래서 쉬지도 못하시고 정성이 담겨있지 않나. 저는 설날 때 먹었던 떡볶이 그렇게 눈물이 젖었습니다. 치면을 못 가는데 떡볶이 젖어서 나이를 이렇게 먹는구나 싶었습니다. 아, 맛있다. 짜잔. 아, 네. 왜 이렇게? 내 것도 뭐지? 저 사람한테 rag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? 쟤는 소리 작아가지고... 이게 찌얼냐. 아니, 이게 안 보여지. 아니, 이게 안 보여지. 자기가... 라이발보 사위바위보 와우 와우 다 짰지? 다 짰어요 형이 여기 부분이 더 좋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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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려도 돼 그대로 그려도 돼 손이 작아가지고 이게 찌야? 얄밉게 안 걸려야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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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맥치포인트 맥치포인트 안 내놓으신다 가위바위보 아유 나 치워두고 싶어가지고 아직 한 발 나왔다 이거 프라이프라이 커피같이 이거 진짜 괜찮다 난 미치해 네 항상 뭐가 감당한데 어? 다 감당하죠 뭐가 감당하냐고 제가 한번 할게요 네? 네 신났네? 잠시만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한ESE ... 상 lass certo 똑 mach 다